차량 주행 시 가속페달만으로 주행 및 정차가 가능한 아이페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회생제동 3단계에서 왼쪽 패들 쉬프트 레버를 한 번 더 당기면 계기판에 아이페달 문구가 표시되면서 아이페달 기능이 켜지는데요. 차량을 주행하고 있는 도중에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곧바로 제동을 시작합니다. 하지만 제동 작동 중이라도 경사로 같은 환경이나 긴급제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꼭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.